제가 뭐 반도체, AI, 전기차 이런 성장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성장주 투자도 가장 제 포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전략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꼭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종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AI도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움직이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키워드에 어울리는 종목들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오픈 AI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인 챗GPT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1차적으로 움직였으니까 아직 안 움직인 챗GPT 관련주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미국에서 야 구글하고 MS가 싸우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엔비디아가 더 좋대 왜 엔비디아가 바로 AI 반도체에서 가장 업계 1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진짜 수혜를 엔비디아가 본데 마치 이런 거예요 금강을 캐러 서부시대에 서부로 달려갔는데 금강업자들은 리스크가 있었죠 근데 청바지를 팔던 사람이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사연하고 똑같은 거죠 AI는 위험도 있고 한데 그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AI 반도체인 엔비디아가 제일 수혜주야 그렇다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엔비디아의 수혜주 엔비디아 관련주 또는 아까 뭐라 그랬죠 AI 반도체라고 그랬죠 AI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미국에서 지금 MS하고 구글이 전쟁이 붙었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과연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필요한 회사들이 어딘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1차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일 겁니다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관련 기술들을 MOU 협업을 하는 경험이 있거나 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나아가서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개인가요? 아니 더 있죠 삼성전자와 LG전자 나아가서 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 이 6개 정도의 회사에 매출 관련 또는 기술 관련 협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6개의 회사가 지분 투자를 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가장 투자 유망한 종목들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기술주들은 아직 실적이 없어요 재료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찍 BT,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대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중소기업들 이렇게 국가 안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걸요? 제가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전기차가 조정만 받으면 그런 질문을 받아요 전기차 많이 올라는데 지금 조정받는데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몇 년 전부터 두 가지 질문이에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면 거품 꼈는데 안 끝나나요? 또는 조정받고 있는 상태면 아 이제 전기차 끝난 것 같은데 끝났나요? 근데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타기 전까지는 성장할 겁니다 모든 성장산업이라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업종은 처음에는 성장산업이었다 한국전력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시총 2위였어요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또는 SK텔레콤 99년도에 1년에 주가가 100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과 SK텔레콤도 성장주의 시절이 있었나요? 있었죠 왜? 아니 우리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시골에서 반딧불에 공부했었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죠 그때는 왜 시골에서 반딧불에 공부했을까요? 전기가 없었으니까 핸드폰 지금은 2개씩 갖고 다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막 핸드폰이 시작된 99년, 2000년도 이때만 해도 1인당 2개는 커녕 2명에 1명은 커녕 10명에 1개 또는 100명에 1개를 갖고 다녔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종목들이 시총이 매일매일 커지면서 성장산업으로 분류가 됐던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AI 관련주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성장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속 관심 가도 되나? 라는 질문에 저는 맞습니다 왜 AI 관련주는 앞으로 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AI 소프트웨어를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누가 더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어느 AI 소프트웨어가 더 좋을 것이냐 예상을 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미국 주식을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기는 편 우리 편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MS와 구글이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회사냐 라는 게 정확한 판단이겠죠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모를 분들은 없을 거예요 두 종목 모두 시가총액 탑5 미국에서 탑5라는 얘기는 글로벌 탑5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회사가 AI 기술 전쟁이 붙었다는 얘기는 세계적으로 앞으로 그 산업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집중된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많은 돈이 집중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자금과 맨파워거든요 근데 세계 굴지 대학에서 졸업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MS와 구글에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인 MS와 구글이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로 기술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이 20조가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0조가 넘었는데 그 종목이 10년 전엔 20조는 커녕 상장도 안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년 전엔 100% 상장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엔 없던 종목 10년 전에도 상장이 되었었나 기억도 안 나는 종목이 지금 20조가 됐어요 그럼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 종목인가요? 그런 질문을 제가 예전에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은 1위 기업만 살아남지 않냐 그럼 테슬라가 전기차 잘 만드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사라지지 않냐 또는 2차 전쟁은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마켓 시장 훨씬 큰데 중국 애들이 살아남고 한국 2차 전쟁 업자들은 다 점점 세트해지지 않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사실 듣고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여러분들이 소위 패턴을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백을 살 때 로이비통과 에르메스 백만 사나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테슬라의 전기차만 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완성품을 만들 때 모든 부속품을 테슬라가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는 구글과 MS가 소프트웨어 전쟁을 벌이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그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구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질문하신 구글과 MS의 기술 전쟁, AI 소프트웨어 전쟁을 어떻게 보냐 해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러면 짧은 테마로 끝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요즘에 2차 전지, 2차 전지,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2차 전지가 오르시는 지 알지만 테슬라 또는 우리나라 삼성 SDI 움직임은 5년 전, 7년 전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5년 전, 7년 전, 8년 전 근데 지금에 오른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는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연관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재료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AI와 로봇을 사실 떼기는 쉽지는 않아요 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와 2차 전지를 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는 완성차를 말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전기차의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2차 전지고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관련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봇과 AI를 제가 왜 전기차랑 2차 전지를 비유했냐면 로봇이라는 실물이 있을 때 그 실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비싼 연구비가 들어갈 것이고 가장 비싼 원가가 들어갈 것이 바로 AI일 것입니다 로봇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는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 둘 중에 만약에 하나만 선택하라 저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AI죠 당연히 AI예요 왜 여러분들이 로봇과 관련된 기사를 MS, 구글, 애플 관련해서 들은 적 있나요? 없을 텐데요 당연히 AI예요 당연히 훨씬 큰 사업이고요 AI는 AI 반도체 또는 AI 자율주행 AI 로봇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훨씬 큰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로봇은 관심 안 가져야 되냐?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상 로봇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왜 로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우리나라의 특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업용 로봇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사람이 직접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로봇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다음은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나아가서 휴먼 로봇, 서비스 로봇의 시대인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 기업들이 지금 로봇은 우리 그룹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앞으로 미래의 신 먹거리야 라고 공표를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에서 공표했죠? 공표한 기업만 정확히 기억나게 우리 조식 투자자들에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공표한 기업만 말해도 4개 하나 돼요 첫 번째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미 청사진을 공표도 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종목에 500억 유상증자가 들어가는 게 1월이었죠 삼성전자 두 번째는 LG전자 LG전자는 이미 로봇스타라는 종목을 M&A에서 자회사로 만들었고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지분 2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구광모 현 회장이 LG그룹의 총수인 구광모 현 회장이 LG전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LG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모바일 사업부를 폐지하고 그러면서 일성을 했죠 뭐라고? 우리는 모바일 사업부에 폐지하는 대신 그 자금과 노동력을 로봇과 전장 부품에 투자하겠다 LG 삼성 여기에 두 개를 더 추가한다면 현대차 현대차도 이미 미국의 유명한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네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두산은 우리나라의 협동 로봇 거의 마켓시어 1위인데요 자회사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연내 상장을 한다는 기사와 함께 두산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지대기업들이 우리 회사는 로봇에 관심을 가질 거야 그리고 실제로 자회사로 많이 편입을 하고 있고 또는 자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산업체계에서 사실 재벌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삼성그룹에서 반도체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만들었고 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역시 LG그룹 삼성그룹이에요 그래서 로봇을 그룹사에서 전폭 지원한다? 당연히 관심 가져야죠 그래서 로봇사업에 이렇게 모든 재벌그룹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공표했고 실제로 자회사를 만들고 있고 하니까 우리 투자자는 당연히 로봇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AI와 로봇 중에는 어디가 더 크냐 AI가 훨씬 큰 산업이고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AI와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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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로봇